안녕! 잘 잤어? 응. 아빠 뭐하고 있었어? 아빠 지금 크림 만들고 있어. 위핑크림. 이 크림에다가 통기 들어가야 돼. 흥신 흥신한 느낌이 나시는 거 같아. 너네 다시 해봐. 같이 해봐. 동굴 동굴 동굴. 아빠 이렇게 해서 뭐하는 건데? 이거 다 올라오면 이 빵 위에다가 발라놓고 빵도 올리고 또 발라놓고 또 넣고 케이크 만들면 여기 사는 어르신들한테 주려고. 아 그래픽 케이크. 많이 있네? 이거 먹게요? 언니는 먹어도 돼? 너 둘이 그거 하나 뜯어 먹어. 대신 거기 가서 조용히 있어. 이럴 때는 가만히 앉아서 먹어주는 게 돕는 거예요. 라면 크림을 좋을 테니 너는 맛을 보거라. 우와. 망치면 안 돼 우리. 알았지? 자. 이거 설문화라는 거는 많이 바르자. 아이고. 크림 맛있잖아. 그치. 자 이렇게 발랐지? 아빠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. 뭐? 됐어. 봐. 봤지? 아빠 다음에 우리 나나랑도 케이크 만들면 엄청 재밌겠다. 그렇지. 나나라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어 윌리엄. 이거 나나도 주고 싶다. 나나 좋아. 맛있는 거 보니까 호주에 있는 할머니 생각나. 요즘 살 빼야 돼서 못 먹을 수도 있어. 모자가 다이어트 중이셨군요. 자 됐어. 빵 올려. 다 단복 사랑 들어간 거야. 자 완성 됐어. 맛있겠다. 근데 이거는 정성이다. 우와.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겠어요. 먹을래. 맛 좀 봅시다. 이거 된 거야? 잘려도 돼? 잘려도 돼. 밀린 포기 여기 있어. 자. 됐어. 렌 먹어보세요. 어때 어때?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해줘도 되겠어? 안 돼. 왜? 맛 없어? 맛있었어. 맛있었어. 맛있는 게 문제구만. 맛있어서 주지 말라고? 맛있었어. 그런 거 괜찮아. 놀랬다 야. 난 진짜 놀랬으면 어떡해. 궁금한다. 궁금한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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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맛있어? 야 피드 먹는 줄 알았어.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 진짜? 너무 맛있겠다. 너 둘이. 어르신들한테 이거 갖다 줄 수 있어? 내가 갖다 올게. 갖을 수 있어? 내가 할 수 있어. 윌리엄 벤트리.